걷는 게 왜 이르냐? ㅋㅋㅋㅋㅋㅋㅋㅋ 걷는 게 이상해 질인 것 같아 여깄다 에리카사 바람 안 피었다니까 하! 바람 안 피었다구요! 에리카님 소문내지 말라고 아니라니까 자꾸만 짜증나게 할래 바람피운 남자가 저주받는 손을 진짜하면 어떡할라고 두 명의 남자 손님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고민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있다 마음이 내키면 격려해주자 1랭크 위에 남자? 남자는 얘네들 다 양인거 같애 그쵸 다 양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 안경쓴 남자 얘 아까 걔 아니야 안경쓴 그거? 안경쓴 양? 그쵸 목소리 비슷한거 같은데? 아까 그 양 같은데? 이 할머니들은 뭐예요? 똑같이 있는거야 쌍둥이 할머니야 린제이야 이름이? 린제이 마사 이 사람들이다 야왜왜 앉지마 야 앉지마 야 앉지마 으악 무서워 콩볼해 개무서워 알았어 알았어 이 신을 가지고 만든게 라푼젤이라고? 라푼젤? 라푼젤 닫는데라 머리 긴 이 아줌마는 무서워 얘기하지마 나와 일어서 일어서 얘기하지마 목소리가 너무 듣기싫어요 나갈수도 있나? 귀가하기도 있구나 에리카랑 한번만 더 얘기하고 귀가하죠 캐서린이 너와 사게된건 너를 도저히 그냥 놔둘수가 없어서가 아닐까 넌 착실하긴 한데 어디가 나사가 빠져있고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타임 꼬고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화장실 가야된다고? 여기 화장실 있어? 화장실 갔다왔는데? 화장실 있네 다 뒤져보고 갑시다 뭐 뭐였나? 처음 오는거니까 얼굴 씻기 얼굴 씻기는 뭐야? 얼굴도 씻어? 뭐야? 뭐야? 고문형장이 무대야 빨간버스테리로 와 뭐야? 꿈이 아니야? 고해송사방 아닙니까? 핸드폰 체크해볼까? 수신하메 아아 친구가 없네 문자가 안와 문자가 없어 뭐좋냐 화장실이 좁냐 화장실이 이건 뭐예요? 주크박스 아 노래 듣는건가 볼네 바에 비즈에임을 좋아하는 곡으로 바꿀 수 있다 트로피를 얻을 때마다 노래가 늘어난다 귀릴은 어린 양 이거 듣죠? 이건 뭐 어떤 노래지? 이거 딱 들었.. 이거 틀었더니 갑자기 애들이 다 놀래는거 아냐? 양들이? 별거 없네? 오락기도 있는데? 게임기 비디오 게임기엔 실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플레이할 수 있는 횟수는 하루에 3게임까지 도를 움직이는? 사라니 이거 뭔게임이야 이거? 이거 돌게임이야? 뭔게임이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재앙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스이다 플라우투스 이거 다른게임인데 이건? 뭔게임이냐 이거? 다 꼭대기에 갇혀살던 매우 긴 머리칼을 가진 아름다운 라푸재 아 왕자님 사랑하는 나의 왕자님 힗흫 어? 이거 뭐지? 깼다 이제 뭐하는거야 저 아래서 아래서 뭐하는거죠? 음.. 이거 뭐하는거 이거 뭐하면 돈 주나요? 뭐 주나? 뭐야 이게 뭐야 스테이지2도 있어 나갑시다 뭐 이런거 있는게 알았고 밖으로 나가는거 어떻게 나감? 기브 앱 트로피같은거 아마 줄거 같은데? 그쵸 뭐 이런거는 이제 2회차나 뭐 이럴때나 하는거고 뭐 무리 뭐 뭐 무리 무리란 얘깁니다 이게 일본도 한문을 써서 어른은 크게 성장을 아일 뿐이다 드라이딩 어우 나랑 비슷하네 이거 중계방역인가? 쓰읍 맞죠 어.. 애들은 둘중에 하나죠 개 아니면 어른은 둘중에 하나죠 개 아니면 어..저기 애 둘중에 하나야 넌 저녁 이제 집을 빨리 가자 뭐 넌 집에 가는거야 근데 오늘은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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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면 아예 그냥 집으로 가는건가? 뭐 거리가 있나? 아, 바로 집에 가나보네? 그렇지, 술을 마셔. 스피드가 없던데. 요즘 부쩍 지금 고통스러워한다. 바람펴가지고 양심에 찔려 하고 있어.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흐흐흐흐 어, 다시. 살색판재네요. 또 양들이랑 모이겠네요. 다 바람핀 사람들인거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인데? 다까지? 몇 판까지 있나 이거?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안하신 분들. 드디어 본격적인 죽음의 등산이 시작된다. 함정석은 올랐다면 장치가 발동하니 함정위에 멈춰있지 말이야. 함정도 있어? 야, 이제 본격적인가봐. 이제부터 진짠가봐. 헉, 저거 뭐야? 이게 또 뭐야? 뭐야 이거? 이쪽으로 가는거야? 뭐야, 저 친구들 있네. 어, 뭐야. 뭔가 진단, 함정이구나. 어, 뭐야. 씁시다. 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어. 어, 뭐야. 아, 이씨, 함정. 아까 전에 살았는데 그냥 죽네. 빨리, 빨리 안 지나가면 죽는건가봐. 빨빨리 지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살았잖아. 여긴 위험한데 빨리 가면 되나 그냥? 호, 호, 오케이. 제가 주차를 잘 못해요. 이게, 3D야, 3D. 이거 땡기고 이걸 잘해야 되는데, 어우, 빡센네. 힘들다, 힘들어. 힘들다, 힘들어. 지금 약을 안쓰고 하는게 노말, 저기 이지야 이지. 그리고, 노말은 더 어렵게 나와. 노말은 뭐가 없다 그랬지? 이지가 약이 없다던데? 자, 깼구요. 아, 뒤로 돌리기가 없구나. 진짜, 별액을, 별액을 있을 다이. 근데 보니까 약이 좀 잘 나와서, 차라리 약을 잘 이용하는게 낫겠는데? 흐흐흐흐흐흐 흐흐핳. 이 입마마는 좀 그렇지만, 어? 약이 있는데 왜 안쓰니. 약이 있으면 써주면 되지. 고해시 지옥에서 도망쳐갔대 긴 머리양인가는 서로 양끼리 죽였다고 벌써 둘이나 썼는데 이 꿈속에서의 기억을 현실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꿈에서 깨면 다 까먹나보다 이 꿈속에서의 기억을 현실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아... 꿈에서 깨면 다 까먹나보다 자 3문 무심코 바람을 피웠다고 했을 때 책임은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나요? 무심코 바람을 피웠을 때 누구 탓? 모두 내 탓? 약간은 상대방 탓? 뭔 소리야? 바람을 핀 사람 닮으시지 당연한 걸 물어보네 바람 상대는 상관이 없지 아니 자기가 바람 피웠는데 남 탓 하는게 웃기잖아요 저 여자가 너무 나한테 들이댔어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건가? 나는 술이 취했단 말이야 저 여자가 안그랬으면 나는 집에 갔을거라 뭐 이런건가? 아 내가 바람핀거는 내 여자친구 때문이다 여자친구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서 바람을 피웠다 그건 더 말이 안되지 헤어지든가 그러면 더 말이 안되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드디어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고른걸 골랐다 크 나 정상이야 나 아까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고른게 사람들이 많이 안고른거라고 해서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정상이 아닌가 해서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여친이 먼저 바람피웠다고요 그럼 헤어져야지 아 아, 거문들 중에 안 움직이는 것도 있구나 또 해! 아아... 정말 고통스러운 게임 여기네? 약이 진짜 잘 나온다 약이 써도 되겠는데? 나중과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아, 대박이다 좀驚이네 신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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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은 나오긴 나와? 약이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그 차이야? 이역은 고급, 하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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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이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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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문... 솔직히 말해서 자신있게 변대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왜 이런걸 왜 물어봐아? 하하하 이런걸 왜 물어봅니까? 하하하하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하하하하 이런걸 왜 물어봐아 전 솔직하게 가고 있어요 하아... 다른 양대로 이곳에 떨어졌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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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입 남자들은 거의 다 변태적이지 않을까? 웬만하면 우리가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도 아니고 이... 야아!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네 사람은 다 똑같나봐? 하하하하 아니라고 본다는 굉장히 가식적인 애들이야 저중에 반은 또 날려야돼 갑시다 다음맨 이 시대에 살아있는 양신들 하하하하하하 자 이제 보스 나온다 보스한테 쫄지말고 빨리빨리 나오자 약을 잘 써 약을 얘네도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엉덩이 아니야 이거?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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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네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좋아아 자꾸 당겨져 내가 고쌰 시작부터 누구야? 개빡샘 이걸 당겨야돼 이걸 당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 Chill 이봐 이봐 딱 내는데 자꾸 방향키가 이상하게 먹혀 이렇게 가면 되거든?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피해야되는거 같은데? 어? 어? 야 체크포인트는 밟아야지 빨리 써 빨리 써 오케 약쓰면 너무 쉽다 근데 약을 안쓰면 기술로 깨야되는데 약이 두개만 나와도 깰거같은데? 어? 약발 약발 지저리네 약해리네 약해리 약이 좀 사기네요 이지는 약이 두칸이라는데 슈퍼유즈는 세칸이네 제가 슈퍼유즈 한 이유도 빨리빨리 깰려고 한거니까 자 잡았다 이러면 너무 재미없다고? 뭐가 재미없어 여기서 한시간씩 하는거 보실래요? 한시간씩 헤매는걸 보는게 낫겠어 빨빨리 깨고 스토리를 보는게 낫겠어 퍼즐은 원래 노잼이야 여러분들 잘해도 노잼일거야 아마 파즈로 한시간씩 걸리면 뭐 상관은 없는데 만약 50시간이 나오면 유튜브 올릴때 문제라서 백편이 나와서 퀴사린 퀴사린? 뭐야 또? 퀴사린 뭐야 이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거 퀴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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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퀴사린 저는 퀴사린 애맨 진짜 멍청 빈센트...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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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애가 온 거구나 어... 너무 곤란해요 너무 곤란해 나한테 그런 일을 하는거야 그... 첫번째... 빈센트... 뭐... 내가... 뭐... 나한테... 잠시만... 10秒... 아... 너... 아... 아... 쟤... 생각했었고 네... 빈센트... 저의 거... 어떻게 생각하는거야? 야... 에이... 야 왜그러냐. 빈센트... 야 너 그러면 안되노 정리... 아니... 아니... 그냥... 제가... 저 여자애가 빈센트도 원하는대로 해도 괜찮아? 대신 바람피우면 용서 안할거야 무슨 소리야 니랑 바람피우고 있는건데 무슨말이야 ㅋㅋㅋㅋ 너한테 빨리 할말 말을해 빈센트 센트야 야 말을해 여자친구 있다고 말을해 저놈이 잘못이네 주인공이 잘못됐네 왜이렇게 얘기를 안해 주인공이 다시 생각해버리지 않아서 잘 듣자. 중요한 얘기야. 미안해. 이번 달이 꽤 늦어지고 있어. 이번 달이 꽤 늦어지고 있어. 뭐?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